이제 벌 뭐지 말벌 말벌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서 이렇게 아직도 요리 대령대령 매달려 있어요 저거 보이시죠? 먹고 싶을 때 한두개씩 나가서 먹으려고 송이는 크진 않아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저쪽에도 좀 치우고 가지도 좀 자르고 장미 저기 삽목도 좀 그거도 좀 해보고 우리집 전경 감 오늘 아침에 일단 포도 오늘 아침에 땄어요 포도 먹고 싶을 때 탱글탱글 이쁘죠? 먹고 싶을 때 이제 따먹으려고 포도 개봉해볼까요? 송이가 아직 다가 작은데 달고 새콤해 달고 새콤해 방송도 부져라니까 삼겹기를 안갖고 짜자잔 귀엽죠? 그 달리끈 다 달렸어요 달리끈 다 달렸어 어우 알이 커요 송이는 작아요 맛있겠죠? 금방 난 포도